칼국수 오늘 칼국수 가요 칼국수 먹으러 오늘은 팀 브라우니와 함께 칼국수를 갑니다 오늘 칼국수 먹으러 가요 지금 팀 멤버들이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잠수교 북단에서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중 지금 일정한 경험이 많고 잘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는 그니까 그니까 그때 혜인에 너무 고마웠어 난 여기서부터 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일이 갑자기 앞으로 가시길래 아 살았다 펭주대교 복단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추가로 더 만날 브라우니 멤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 10명 출발했거든요 지금 5명 도착했어요 거의 배틀로얄이야 뭐든 뭐든 빨아야 된다 아니 너무 힘들까봐 학원봉 안가고 브라우니봉 왔는데 여기가 더 힘든 거 같아 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샤마하게 왔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렸구만 믿을 곳이 없다 장훈이 형님도 가고 근이 형님도 갔네 다들 집에 갔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시즌 온 운동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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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한번 물에 싸먹어먹어 아저씨 여기서 한 10킬로만 더 가면 되나요? 21킬로 될 거 같아요 한 40분은 더 가야겠네 출발 출발 다시 오고 3분이 더 왔는데 10분이 더 가면 돼 5분이 더 가면 돼 5분이 더 가면 돼 5분이 더 가면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거의 다 오긴 했는데 나 진짜 시즌옷하고 참깨있다 갔어 오늘 자전거 타기 너무 무섭다 집에 어떻게 가지 아 진짜요? 아 대기가 있어요? 오늘 동만네 칼국수집에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칼국수 아 이게 왜 젖어있나 했더니 들어가시죠 이거 만두 이런 것도 있고 만두 하나 시키고 칼국수 3인 회법 아 저 안뇽고 좋습니다 화면 아래 커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아 맞죠? 와 이렇게 드세요 진리 회원님을 가볼게요 자르겠습니다 자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